안녕하세요 쑥다육이에요 왜 치치가 보이냐구요? 치치가 침대에 누워있네요 치치 엄마는 이제 일을 좀 해볼까 여기 흙 달아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 거기 누웠어? 오늘은 제가 프리딘젤을 심어 보려고 해요 합식으로 이렇게 농장에서 사왔던 건데요 요거 1500원씩 줬어요 좀 비싸게 샀죠 1000원씩 준다 그러시더니 1500원 받았어요 계산하고 나니까 그래요 또 이쁘게 다행히 애플에서 사지 않았어요 거기서 사면 더 비싸거든요 농장에서 사왔어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심어 볼 거예요 제가 미리 굵은 마사토랑 배양토랑 그리고 소울잎 마사토를 미리 깔았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원래 제가 이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에 지금 수소문을 해서요 이름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미국 프리딘제래요 근데 요즘에는 프리딘제로 부른대요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참 이쁠 것 같죠 지금도 색감이 이뻐요 너도 심어줄 거야? 응? 치치가? 치치가 심어줄 거예요? 긴 거를 그냥 넣자 뛰지 말고 치치야 응? 구경할 거예요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합식을 합시다 합식을 합시다 합식을 합시다 치치야 엄마가 뭐해? 구경할 거야? 오늘은 구경만 할 거예요? 엄마 심어주는 거 안해요? 응? 10개가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밖에다가 내놓은 것들이 지금 뿌리도 내리고요 색감도 너무너무 이뻐요 이제 날씨가 오늘 흐렸다가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요 비 온다 그러더니 바람만 지금 불고 있어요 좀 쌀쌀해지기도 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쌀쌀해요 자 봐 엄마가 쑝 쑝 쑝 쑝 씹었어요 쑝 쑝 씹고 있어요 하나 만져보는 거예요? 넷 쑣 쑣 앉아보는 거예요 엄마가 잠시 심고 있나? 응? 두리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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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잘 심고 있는거지요 그치요? 응 응 손 손 옳지 잘했어 아이고 잘하네 손도 잘 주고 뽀뽀도 잘하고 여기가 다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이거 큰 거를 하나 빼면 예쁜 거만 넣고 네, 심어줄 거야 이게 다 똑같은 뿌리는 데는 맞겠죠? 열 개를 바꾼 건데 뿌리림채 열 개를 넣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여기다가 렌토를 더 넣어야 돼요 여기가 조금 맞아서 뭐래 장난하고 싶지? 응? 어제 목욕했잖아 그래서 또 하면 또 빨개지지 근데 맨날 목욕은 할 수가 없어 알았지? 이거를 빼도 들어갈 수 있을까? 쯔쯔쯔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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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 가져가게 하는 거야 응? 네가 놀라고? 응? 지금 이렇게 음... 9개가 들어갔지 아이고 심을때마다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머리를 심고 제가 또 드림을 받아갖고 립톱스도 지금 또 씨를 뿌려놨어요 며칠 있으면 또 올라오겠죠 요즘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거에요 마옥도 씨가 올라왔구요 이제 요 세 가지 심어놨으니깐 물을 넣은거에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그치 다 똑같은 건 만질까 그치 다 닝재 맞을까 뿌리낭재로 자 이렇게 뿌리민재를 협식을 했어요 자 여기다가 더 올리고 치치 어때 이뻐 이뻐 추워 왜 추워 문도 안 열었는데 영화도 아닌데 왜 추워 엄마가 입을 침대까지 갖다 줬는데 어구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찔렀어 미안해요 린저씨 미안해요 자 물뿡뿡이 씨 어디갔나 자 물뿡뿡이 씨 나와주세요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어? 어? 치치? 치치? 치치한테 안하게 할게 자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죠 색감도 진짜 진짜 이뻐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실루엣 이렇게 이뻐지고 있잖아요 더 이뻐졌어요 실루엣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날씨는 흐리고 찌뿌둥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지만 여러분 행복하세요 치치 인사해야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은 프리린저 합식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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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하티 하틴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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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